잘 먹겠습니다 야 음식 넘기지 말자 따걸리 따걸리 비워버려 예 형님 와 그린이네 그린이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뜨냐 와우 야 이거 좀 사진 찍어봐라 와우 색깔이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저기 그냥 물 색깔이란거죠? 반사된게 아니라 아 이번 봄보야지는 진짜 힐링 그 자체인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래 야 9월에도 겨울이 와 행복하자 안녕